다시 만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 있겠다고 왜 반드시 몸성이 그대 옆으로 돌아가리나 그때까지 그대도 부살히 기다려주시오 나 언제라도 들어갈까 있어 또 그 여인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너 혹시... 아니 그런 거 아니야? 왜 또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인가? 설마 또... 아... 아니요 그런 거 너를 만나지 않았더니 죽을 때까지 바다도 안 보지 못했겠지 바다 처음 봤어? 미래플레인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없는 주가 아니라 한 명의 부인이 없으신 것을 지키고 싶어 다시 한 곁에서 지킬 수 있는 게 내 뜻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... 주님... 이거... 그 다음에... 주님... 유아... 주님... 주님... 날 위해서는 목숨이 과시 반응이 되겠다 나 때문에 이상 위험해지는 것이며 나를 보고 싶지 않아? 알았어 살고 싶어? 살고 싶어? 그래, 살고 싶어 왜 깨끗하게 살고 싶어? 난 다시 좋아 내는 징이 돼 나의 징이 돼 나의 징이 돼 그는 누굴 동안 일으십시다 어디 되었지? 환영을 지켜주고 또는 받으세요 앞으로도 문제를 준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을 다닐 수 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나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데? 널 그리워야 돼 참으로 보이세요 조선 패드에서 그대보다 고운 사람은 없어 내금이 실자 김대석을 승품하여 선전반으로 쌓고 강함하여 주시옵소 아니군요 절대 가서는 아니군요 어떻게 가지만 가면 좋은데 살아서 못 돌아올 것이 불고일 뻔한데 어찌 보내란 말입니까? 가지만 힘든데 꼭 사랑이 돌아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그대만 절대 죽지 않았어 빨리 꼭 기다려주시오 내는 내는 내가 내는 내는 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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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고 고맙다 고맙구나 고맙다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